한글자막 by 한효정 천국이 저의 것이오 해동하는 자는 꼭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오 고두한 자고 빛나니 밤을 기억으로 받겠네 그의 주리로 복맞은 자는 저의 해부를 것이오 흥우리 여기는 자는 흥우리 여긴 받겠네 마음이 성렬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 합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네 우리의 주리로 기뻐하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오 우선도 기도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게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게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의 길이 나요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험한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의 주소서 주님의 주판래 주사 내게도 주소서 그 손 잡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아버지여 할 것들 사 평당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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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한사람 한사람 어제 너모를 보듯이 열차 보호해 주시네 주의 영성과의 회사를 오랫동안에 이어줬서 성령의 뜨거운 흔들어서 오늘도 즐겁게 하소서 경로가 빛받는 것만은 성령의 뜨거운 흔들어서 성령의 뜨거운 흔들어서 행복해 하소서 주의 영성과의 회사를 오늘도 즐거운 흔들어서 성령의 뜨거운 흔들어서 오늘도 즐겁게 하소서 우리 주의 영성과의 회사 우리 주의 영성과의 회사 우리 주의 영성과의 회사 오늘도 즐겁게 하소서 오늘도 즐겁게 하소서 주의 영성과의 회사 우리 주의 영성과의 회사 우리 주의 영성과의 회사 우리 주의 영성과의 회사 fehlt manage 더럽게 다니는 거기 과목한 그릇에 고맙고 부르고 고맙습니다 아빠같이 알고만은 더럽게 다니는 아마 니네 아름답다 그의 영광 볼 때 더럽게 버릇 잊어버리고 더럽게 다니는 우리의 거룩한 그릇에 고맙고 부르고 고맙습니다 아빠같이 알고만은 더럽게 다니는 마른 땅에 샴푸를 꺼지고 사랑의 노릇에 기쁨으로도 찬성 부르고 더럽게 다니는 거기 과목한 그릇에 더럽게 부르고 없으니 건물같이 알고만은 더럽게 다니는 그 잔을 얕한 심삼 법소리 두려울 거 없겠네 우룩한 노래 부르고 도력한 그릇에 고개 버릇 한 그릇에 고맙고 부르고 없으니 황광하지 말고 말고 거룩한 길방에는 아무 죄는 인정도 없으니 거룩한 갓 뿐이다 주와 주신 별명을 세워 거룩한 길방에는 거룩한 길방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황광하지 말고 말고 거룩한 길방에는 너에게 행복하겠어 나의 신경아 나의 신경이 내 신경아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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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우리와 늘 함께 사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유로 길 거짓말은 그대서 하늘길로 찾아야 했으며 이리 저희도 내 눈에 보다 저희도 주소로 하소다 주의 자리로 도망쳐 한 번의 품을 모든 정상으로 갑니다 주의 놀라운 진리의 한숨에 저희도 주소로 저희도 주소로 저희도 주소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빈부 격차 상관없이 학벌 관계없이 나이 관계없이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던 상관없이 국적이 어디든 한 가지 공통점은 누구나 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잡혀 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토 안에서 택한 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를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시간에 어떤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다랄지라도 오늘 그 염려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고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거짓말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구했던 것은 다 주신 것을 저는 수없이 체험하고 또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식적인 성경에서 나타나는 지식적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직접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내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문제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소 야구보소 5장 13제로 말씀하시기를 권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 오늘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부터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살아간 이 땅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의 물질의 권한 질병에 대한 권한 사람각에서 오는 권한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권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은 더름에서 나고 더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인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공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5장 8주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집이 하나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집이 있는데 이 금대집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향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향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지랑이처럼 영지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대집에 담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금대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그릇에 담았습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가장 귀한 보물은 그것은 국적을 국경을 졸 모든 민족이 한결같이 최고의 보물로 인정하는 것은 금입니다 금그릇에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요? 이 땅에서 금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그릇에 담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겨져야 됩니까? 가득하게 담겨져야 됩니다 기도가 풍성하게 들어져야 돼요 기도가 빈곤한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살리오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히 감사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기뻐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그려갈 때도 묵상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이 기도의 주를 놓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재단 곁에 서 있습니다 오늘 재단에 오늘 천사가 와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재단 곁에 서서 금양노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찾아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가버려 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천사는 히브리스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구원하던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정성도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금양노나 아니면 금대집에 받아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 금단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는 금단이 있는데 여기 불이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 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하나님 보호자 앞 금단으로 올라가더니 금양노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도가 담겨진 이 향노에다가 금단의 불을 거기다 담습니다 기도가 담겨있는 그것의 그 향노에다가 불을 담습니다 이 불을 담아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땅으로 쏟아버립니다 땅으로 쏟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불이 담겨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불이 담겨서 내려올 때 성경은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번개 뇌성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번개분이 하늘에서 번쩍입니다 순식간에 몇 킬로든지 몇 백 몇 천 킬로든지 순식간에 번개는 지나갑니다 번쩍하는 순간에 천지가 진동합니다 지진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땅을 진동시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땅을 진동한다는 것은 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내 기도를 받으면 이 기도가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더니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간 이 기도의 향로 속에 불을 담아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 받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은 간절하지만 불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지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권력을 자랑하지 마세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세상 권력이 있어도 그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광이상 18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이 냉랭한 것은 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다 한다고 했습니다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뜨겁습니다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불은 춤을 춥니다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실 때 하나님들에게 함께하실 때 나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나는 날마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불같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적극적이 됩니다 불이 있는 곳은 빛이 있습니다 어둠은 몰아내 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불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 얘기는 어둠에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마음속에서 어둠의 골세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는 방법은 불로 응답하는 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저 갈매산에서 11서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갈매산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무릎에 집어넣고 이건 허리에 부러지는 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불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불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계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흘러서 사도행전 2장 1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170명이 불받았습니다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 역사가 임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니라 오직 기도 가운데 왔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했던 사람 솔로몬도 기도했습니다 120명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가정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께서는 이 시간을 불러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도 출국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떼기나마 가운데 하늘이 가장 먼저 찾아오셨을 때 불러오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게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목회도 불을 받아야 목회가 일어납니다 강단이 뜨겁지 않을 때는 성도가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뜨거워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소극적인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업은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때는 부모는 열정적인 자녀에 대한 예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 안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일곱 가지 놀라운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본이 어떤 본일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깃발은 자라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야구보고 5장 17절 같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을 열고 닫았듯이 너의 기도도 너는 성경이 보통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은 하늘 문을 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하늘의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성경 66권은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귀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에 나와도 세상 소리만 자꾸 들렸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들려지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오 너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손을 안 씁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구하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해서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미요 구해도 잘못 구한 것은 네가 정력적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거룩한 용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은 분명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 보면 22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느라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내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기도의 축복은 누가 보면 2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사롱성들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시험이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병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 자식에 대한 시험 왜 그런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말하기 전에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장세기 49장 28절에 각인의 불량대로 축복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불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스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은 각각 다릅니다 각자가 그릇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내 기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지배라 있습니다 바닥에 나면 안됩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함께한다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낙을 삼고 기도를 취미 삼고 기도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4경전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세상 배경이 좋아도 목회자 내가 능력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목회는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리 세상에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목회가 살아나고 목회가 사니까 성도가 살아요 강단히 말씀이 살아나니까 성도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를 때로는 7시간 이상씩 기도 엎드릴 때 왜 그렇게 기도를 시켰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령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데 어떤 시험이 왔기 때문에 7시간 기도한 게 아닙니다 7시간 이상씩 기도 들어갈 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콩알만큼 작게 보여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가리사 사정육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게 평제가 되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습니다 무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사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은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게 되면 기도 시간에 나면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안전병입니다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언제 일으켰다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나면서 태생적으로 팔자 운명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전혀 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40년이 되도록 성경은 거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성령의 사람이 손을 잡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리 예수부터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 얘기하지 마세요 팔자 얘기하지 마십시오 현대 거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오늘 어떤 곳이든지 나타납니다 오늘 주자 앉아있는 것들이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내 남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민족을 일으켜주옵소서 목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면 인민족 삽니다 성도가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것이 목사님을 위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섯 번째는 따라하세요 디모대전서 4장 5절 거기 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 경건한 생활이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엔조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예를 써도 안 됩니다 자꾸 죄가 따라다녀 그런데 언제 끊어지느냐 오직 말씀과 기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다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식 된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오직 하나의 말씀 오직 기도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밤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먼 길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민족의 불씨가 되시고 가정의 불의 씨앗이 되셔서 기도의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 5소 5장 14줄 이하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잡아 일으키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30편 2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게 부러지지 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고쳤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삽이 병들었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병들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하나님 내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고쳐지나요 죽게 부러지지 죽게 부러지지 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 주셨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상한 심령이 오늘 기도 중에 치료 되시기 바랍니다 부러지지 했더니 고쳐주신다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 부러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라 예리미야 3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리미야라는 사람의 시비대떨에 갇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리미야 33장 1절에 나타나는 시비대떨은 토굴입니다 진흙구동입니다 거기 빠져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예리미야 시다에 바벨론에게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고 이 시두기하게 왕이라는 사람은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를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고 갔습니다 왕자들은 이 왕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리미야는 42년 동안 소명을 받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붙잡혀서 토굴에 갇혀버렸습니다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라 했습니다 진흙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포로로가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망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사방을 돌아보니 전부 다 적들밖에 없습니다 진흙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끌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환상 가운데 왔습니까? 아닙니다 꿈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에리미야 33장 1절에 에리미야에게 요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으로 왔습니다 말씀이 오늘 똑같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말씀 주셨나요?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한 적 없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하실 말씀이 일을 행하는 요호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여 성취하는 요호와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에리미야에게 진흙구덩이 속에서 너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이 사람 손 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진흙구덩이 속에서 네가 도울 속에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너 할 수 있지 않니? 내게 부르지져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하나님 내가 너를 사로잡힌 자 중에서 풀어주겠고 너에게 기쁨을 더해준다 오늘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우리에게 멋있는 아버지예요 그분은 절대 자녀가 죽는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내용이 뭡니까? 결론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결론을 좋아하잖아요 결론을 얘기한다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 주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이사림 고백이 뭐로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나는 지옥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이 사람이 바로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사주구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이 사자 같은 사단 마귀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핵무기보다도 특강한 영적 파워가 있어요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염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듣고 기도하고 불같이 해놓고 나갈 때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느님 보시다 나도 못하겠다 나도 어찌할지 모르겠다 오늘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성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전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 길이 없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홍해바다가 어떻게 길이 납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 아무것도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느님께서 동풍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 요호수아도 기도한 사람이고 모세도 기도했고 다비도 기도했고 솔로문도 기도했습니다 엘리아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3세까지 이 땅에서 계실 때까지 주님은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틈만 나시면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피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기억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하고 원한을 맺었던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다 푸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먼저 풀어야 하나님 풀어주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한 대간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 절대 사랑과 함께 담삽지 말고 항상 사랑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은 사랑으로 가야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용서로 가야됩니다 오늘 시간 항상 오는 곳이 같은 화평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골로세서 1장 2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사 기도하신 사람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난데 혈기 가지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화평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 내 관계가 화평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 관계가 화평하게 그리고 교회 관계가 화평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골로세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십자가 피로 화평케 하사 우리를 화목해 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화목해 하기를 기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를 통해서 소원했던 기도 제목 큰 답 되시고 오늘 제목 말씀 본문은 빌리포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아니면 짧게 기도했느냐 그건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구부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뢰 한글자막 by 한효주